그럼 내가 이거 세입만에 먹으면 어떡할래? 미션 주실 분 없나요? 만약에 내가 세입만에 못 먹는다? 국물 빼고 입니다 그러면 시키는 것 같아요 세입 성공 5,000개 못하면 설레 시간 콜 콜 쌀국수 세입 5,000개 유튜브 채도 안나오? 난 BJK 오늘의 먹방은 오랜만에 쌀국수 먹방이에요 일단 제가 시킨 쌀국수가 무슨 쌀국수냐면 차돌박이 쌀국수랑 그리고 켄신님 고맙습니다 야 카뮤야 근데 이거 너무 많은데 너 조금씩 들어갈래? 차돌 쌀국수랑 볶음 차돌 쌀국수랑 소고기 볶음밥 사귄다고 자꾸 여기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라 업가하시지 말고 팍팍 들어가라 임마 내가 잡아줄게 잘 들어가라 자 자 뷔페다 숟가락 바꿔줍니다 카뮤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요? 카뮤의 문물도 55kg입니다 그거는 숟가락에는 주걱이잖아 아니 도움이 아니고 볶을 때 쓰는 거 아니야? 아니 그게 가장 커 아 이것도 구워라 아 이것도 구워라 야 재윤이가 식사실하고 있었는데? 펼까요 저세국이? 아 못 펼잖아 니 사람을 이기잖아 네 제가 진짜 사녀박이 쳐요 사녀박이 쳐요 사녀박이 쳐요 캐만분들 케이크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밥 먹고 타요랑 맞짱 빠야 돼요 롤 하니까 다 날아갔네 그러는데 아니에요 어딘가에 캐만분들이 살아있을 거예요 자 이거 퍼진 거 풀 때까지 식사실하게 빨리 싸주세요 개빡치 하지 말고 어? 벌써 다 편네? 근데 설마 저걸 다 쳐? 아이고 아아 제 방에 그렇게 141개 한 입 안 토합니다 식사식사에 식사시로계가 있는데요 근데 변형된 게 뭐냐? 141개로 한 입만 먹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거 세입이 배고 납니다 142개 안 토합니다 구라치지마 그러는데 그럼 내가 이거 세입만에 먹으면 어떡할래 미션 주실 분 없나요? 만약에 내가 세입만에 못 먹는다? 국물 빼고 옵니다 그러면 시키는 것 같게요 쌀국수 세입 5,000개 쌀국수 세입 5,000개 아니 근데 그러면 식사 식사기가 터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? 아이고 주부님께서 식사 식사에 고맙습니다 야 카뮤야 식사 식사기 좀 사봐라 내 돈을 식사 식사기 좀 사봐라 도전 만약에 못하면 롤을 24시간 방송합니다 오늘부터 말고요 도전 한입 자 두입제 두입제입니다 두입제입니다 두입제 사과 사과 코파님 별풍선 5000개 와아아아아아악 아이고 코파의 5000개 고맙다 진짜 내가 나중에 길 가다 만나면 제가 엉덩이 한 번 만지게 해드릴게요 네 혹시 분자도 세입 미션 주실 분 어차피 시케이 미션 혹시 분자면도 세입 미션 주실 분 없나요? 뭐라이새끼냐고요? 몰랐어요? 5000개면 일엉덩이야 난 세상에서 먹을 때가 제일 좋고 잘 때가 제일 좋아요 진짜 먹을 때랑 잘 때가 제일 행복해. 할 때는 이라고 그러는데 할 때도 좋죠. 할 때도 좋지.